정세훈의 가슴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정세훈입니다. Take this sinking boat 여러분 멜로디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올 가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뮤직 로맨스 ONCE가 11월 재개봉을 앞두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ONCE와 정세훈이 함께하는 OST 듀엣 공모전인데요.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Heavy Leasing Hap을 통해서 원스의 OST 곡들을 불러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듀엣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뽑은 최고의 참가자 한 분에게는 저와 같이 Falling Slowly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입니다. 어떤 가을 준비YA 진. 아니요 어디가? 어디가? 정말 좋아요 좋아요 이 노래는 없나요? 정말? 어떻게? 진짜? 그럼요 류제완 류제완 류제완